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겐 단위는 학교에서 직접 배부했으며 졸업생이나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수험생들에겐 온라인에서 점수를 확인하거나 출력하는 방식으로 점수가 공개됐습니다. 한편 서울 일부 학교에선 코로나19로 인해 운동장에서 성적표를 나눠주거나 교직원들이 출력한 성적표를 스캔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수능 성적표에선 표준 점수와 100분위 등급이 표시됐으며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 영역은 등급만 표시됐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은 1월 7일부터 11일까지며 가, 나, 다, 세계군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